12월 11일 월요일 주님이 회복하시는 역사 이사야 24장 16절 상반절 말씀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료구신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루다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석 사랑해 인사 사랑해요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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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